진량아 너 손톱 깎는데 따뜻났어 진영이 준비 시작 비켜주세요 준비 시작 우리 진량이 이제 손톱 깎을거에요 여러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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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실습도 아니라 실습돼서 안해로 우영아는 손톱 깎아 놓을 때까지 누구 하잖아 아니 주지 말아봐 잠깐만 진량아 너 아직 주지 말라고 하는데? 아직 주지 말라고 아니 주지 말아봐 안 짰어 안 짰어 됐어 가자 진영이 손톱 깎으면서 초루 먹어 진영님 진영님 언짢으세요? 근데 손톱은 깎으셔야해요 손톱 깎으면서 초루는 또 먹어야겠고 아니야 아니야 잘 먹여 아직 Liv 아카메리 안그러렸나 안그러렸나 아카메리 진영이 아카메리 아카메리 초루 초루 언니가 초루 주네 초루 누나야 진영이 남자 아니야? 응 맞아 남자 진영아 진영아 진영님 초루 드세요 추리! 진작 여기있다. 뭐 어쩌.. 이거 봐, 이거 봐.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, 잘못했어. 한 번만 더. 말투 감기 싫어. 진작과 추리! 아유, 너 발 똑같이 힘든 애구나.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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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. 오, 진양아 여보. 있지, 여보. 진양아. 근데 왜 여기 잤어요? 다 깎았어! 다 깎았어? 응. 다 깎았대. 진양아 다 깎았대. 진양님! 저희 병원에 무슨 일이지? 트루, 트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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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깎아! 다 깎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